서울 성북경찰서는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 30분쯤 성북구 정릉동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이튿날인 13일 오후 7시쯤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자해를 기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